제 53회 한국사능력검증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보셨다시피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풀어봅시다. 26번입니다. 검색창에 들어갈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왕 찾아야죠. 지금 딱 보자마자 딱 눈에 그냥 띄죠. 탕평책 안 읽어도 돼요. 이런 건 안 읽어도 돼요. 그냥 보이잖아요. 탕평책, 수원화성, 사도세자. 뭐 끝났잖아요. 다른 거 볼 필요 있어요? 정량학용 뭐 있는데. 정조죠. 이걸 부르시면 어떻게. 조선 정조죠. 그래서 정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부를 추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영청, 훈련도감,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금위영 해서 선조대. 그렇죠? 그리고 숙종대.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인조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북벌을 추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왕 누굽니까? 효종이죠. 자, 국왕의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누구예요? 정조죠. 2번이 정답이죠. 세 번째,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어떻게 했다고? 완성했다라고요. 시작했으면 세조, 완성했으면 성종. 청과 경계를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으니 누굽니까? 숙종대죠. 자,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을 제정하였다. 두필씩 내던 걸 이제 한필씩 내라라고 했던 영조입니다. 그래서 정조에 대한 설명. 2번이 정답. 자, 27번 문제인데요. 가에서 마 지역에 있었던 역사사실로 틀린 것을 찾아봐라. 이런 것은 거꾸로 풀어야죠. 아래 거를 읽고 대입해보는 방식으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냥 대충 한번 살펴보면 의주, 평양, 개성, 전주, 부산.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만상이 근거지로 삼아서 청과 무역을 정기한 곳이 어디입니까? 의주죠. 의주의 만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주, 가번, 의주의 만상. 맞죠? 나석주가 조선식산은행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제 1926년.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있었겠어요? 서울에 있었겠죠. 근데 서울인데 평양이라고 됐으니까 이것이 틀렸죠. 서울인데 평양이다. 틀렸어요.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해방을 도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적. 최충원의 산업이니까 고려시대 수도, 개성에 있었겠죠. 개성. 개성. 맞죠. 자, 동학농민군이 정부와 화해하는 약조. 이게 뭐예요? 전주화약이죠. 전주가 맞네요. 그렇죠? 맞아요. 임진왜란 중 부사 송상견과 첨사정발이 순절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송상형은 동래성, 그리고 부산진의 첨사정발이 여기에서 이제 전사하게 됐죠. 아무튼 임진왜란 때 둘 다 어디예요? 부산이 있죠? 그래서 부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자, 28번 문제에 들어갈게요.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이를 찾아라라는 거죠. 평안감사가 이달 19일에 관군이 정주성을 수복하고 두목 홍경래, 아하, 등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라고 얘기했어요. 홍경래 난이죠. 그래서 순조대입니다. 자, 경상도 안핵사 박교수가 이번 진주의 백성들이 난을 일으킨 것은 전 우병사 백낙신이 탐욕을 부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임술농봉기죠? 언제예요? 1862년입니다. 순조대 철종대 사이에 있었던 이를 찾아라. 1번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했지요? 경주에서 1860년입니다. 어? 들어가네. 1번이 맞네요. 그렇죠? 정답. 2번 정략종 등이 시생된 신유박해가 언제 일어나요? 순조 원년, 1801년이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니까 틀렸고 오페르트가 남연군묘 도구를 시도하였다. 이거는 한참 뒤 같은데요. 그렇죠? 1868년 독일상인 오페르트가 그렇죠? 이렇게 충남 덕산에서 이런 일을 자행하게 됐죠. 이후 상황이고. 공신책복 문제로 이괄이 나는 인조대 있었잖아요. 인조대, 이괄의 난이니까 훨씬 이전 상황 탈락. 5번, 이윤자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라고. 2인자, 영조대죠? 영조대, 탕평책에 불만을 품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구는요. 출제가 간혹 되기 때문에 연도까지 외워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 29번. 가, 법전이 편찬된 시기예요.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 자, 대전통편 이후 80여 년만이래요. 일단 여기에서 힌트가 있어요. 대전통편은 언제입니까? 정조대 편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조대 이후 80여 년. 음, 그러면 정조대 이후의 80여 년이니까 이 사이에 보통 60여 년, 정조 사후 60여 년 정도가 세도정치가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20년이니까 앞뒤로 해도 월주 세도정치 이후 상황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렇죠? 자, 기존 법전을 기본으로 삼고 각종 조례 등을 보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선시대 마지막 통일법전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종 때가, 우리가 법전, 조선시대 공부할 때 법전 쫙 가다가 맨 마지막에 고종 때 응선대원군이 나와요. 그렇죠? 뭡니까? 대전회통이죠. 자, 여기에서 1785년 더하기 80하면 1865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모른다고 해도 제가 지금 연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세도정치 때 무슨 법전이야? 이게 이유겠지요? 그러니까 마지막 고종 때 법전? 이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1번 동의보감을 집필하는 의관? 이게 지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광해군 때 허준인데. 자, 두 번째 만동묘 복구를 건의하는 유생. 이건 이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을 때니까 2번이 맞겠죠. 훈민정음을 연구하는 집현전학자는 조선전기. 그렇죠? 세계의학조에 초안은 역시 세종 때니까 조선전기. 성균관의 탄평비 건립을 명하는 국왕은 아니, 정조 이전도 훨씬 이전. 할아버지 때, 영조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탈락.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관련은 2번. 그 사료에서 이후의 상황도 2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자,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 봅시다. 베르네 주교. 어? 근데 지금 십자가가 있고? 그러면 왠지 우리 시험에서 십자가 있다? 천주교 같다? 뭐 이렇게. 자, 가를 묘사한 희곡. 조선의 순교자들. 발굴. 프랑스 선교사 베르네 주교의 순교를 사실적으로 다룬 조선의 순교자들. 초판이 공개되었습니다. 베르네 주교는 흥선대원군 집권기 천주교 신자들이 탄압받은 무엇으로? 뭡니까? 병인박해죠. 병인박해. 그렇죠? 세해남부터 처형에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인박해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러면 병인박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 봅시다. 1번. 황사양백서 사건은 신유박해하고 관계가 있지요. 그렇죠? 신유박해. 직후 이것을 프랑스 주교에게 알릴려다가 발각된 사건이잖아요. 자, 두 번째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 자,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의 2관, 2조의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청군출병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에서 청나라 도와주세요 했던 겁니다. 그것은 뭐 통학농민운동도 있고 뭐 갑신정변도 있고요. 임오군란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통학농. 하여튼 관계가 없고. 자, 네 번째 사태수습을 위해서 이용태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건 통학농민운동이에요. 그렇죠? 그 고부 농민봉기가 있었을 때. 그렇죠? 그 사건에 수습을 위해서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히려 또 탄압을 하게 되죠. 자, 로지제독함대가 강화도를 진입하는 빌미가 되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는 왜 일어났습니까? 병인파크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3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의 영향으로 오른 것을 찾아 봅시다. 이하응을 보정성성으로 이송하여 이하응은 이제 응선대원군이잖아요. 청와도의 관세에 거주토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렵죠. 그런데 아래 보니까 해설이 나와. 청으로 끌려간 응선대원군을 감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의 일부인데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과 99년에 대한 차별대우로 일어난 이 사건을 진압한 청나라. 이모군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모군란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모군란의 모든 책임은 네가 됐지 하면서 납치해갔죠. 누구? 홍선대원군. 그래서 이모군란에 대한 사건의 결과를 물어보는 거죠. 1번 삼정이정청은요. 삼정의 문란.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했다. 그래서 임술련의 임술농민 봉기였잖아요. 그것과 관계가 있고요. 어제연부대가 광성보, 광어미, 신미양요. 그렇죠? 그래서 신미양요니까 상관없고. 세 번째, 종로와 전국 각지의 척화비는 1871년 신미양요 바로 직후에 전국에 세웠던 거잖아요. 조청상민 수립구역 장정이 체결된 것. 이것이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청나라 상인에게 특혜를 주게 되었죠. 4번이 정답.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정도를 공격했던 1875년 운요호 사건이죠. 이것은 강화도 조약과 관계가 있겠죠. 아무튼 4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32번 문제입니다. 밑줄 부은 이곳이 운영되던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해론. 해론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이곳에서. 의사로 근무했고요. 그는 초기에 운영을 주도했던 알렌이 미국으로 돌아간 후 이곳에 진료 업무를 전담했다라는 거죠. 아, 알렌 이후에 의사였나 보다라는 거죠. 그렇죠? 알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 우리는 뭐가 더 익숙해? 제중원이 더 익숙하죠. 그렇죠? 이름을 한 달 뒤에 바로 바꿔요. 아무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거 찾아라라는 얘기죠. 1885년. 그러니까 개항하고 이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배제학당에 입학하는 학생. 이게 1885년입니다. 이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영선사의 영선사는 훨씬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81년 있었던 청나라, 우리나라의 사신단인데 청나라 왕래했던 사신단. 오전 총국 개국 축하인에 참석하는 외교관. 84년이잖아요.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그렇죠? 네 번째 연무당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는 관리. 어디예요? 연무당. 일본과 조약,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너럴 셔먼호의 통상 요구를 거부하는 평양관민. 언제입니까?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잖아요. 1866년 이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알렌의 광해원, 제중원에 대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1번이다라는 거죠.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1번이 맞겠다. 그리고 만약에 모른다고 해도요. 신식 어쩌고 저쩌고 1번밖에 없잖아.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33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언젠지를 찾아야 돼요. 시기. 궁극기무처 의안에. 어? 여기에서 궁극기무처가 나왔어요. 국노비와 사노비에 대한 폐지한다라는 내용을 보았다. 그대로 시행해라.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궁극기무처는 제1차 갑오기역 아닙니까? 그렇죠? 제1차. 제2차는요. 궁극기무처 폐지하고 홍범 14조니까 1차 갑오기역 안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문제에서 뭐래요? 이후에 전개된 사실. 그러면 1차 갑오기역 이후 사실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기억번. 별기구는 이전 상황이잖아요. 1881년 그 신식군대 민씨정부에서 만들었죠. 한성순보도 역시 이전 상황 아닙니까? 1883년에서 84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관보. 그래서 이제 열흘에 한 번 찍었다. 자, 교육입국조사가 반포되었다. 이후 상황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오기역의 일환으로 고종이 반포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아, 1895년입니다. 재판소를 설치해서 사백권을 독립시킨 것도 이것도 갑오기역 이후. 그렇죠? 그래서 1895년에 재판소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고 해도요. 와, 이건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데 이거 확실히 알잖아요. 이전인 건 확실히 아니까 답 도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디귿과 리얼번. 5번이 정답이죠. 3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이 발생한 배경으로 오른 것을 찾아라. 고무라, 수신, 사이언지. 뭐 일본 놈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지난 11일 새벽. 대군주는 급히 외국 공사관에 피신해야 한다는 거짓 밀고를 받았음. 대군주는 몹시 두려워서 마침내 왕태자와 함께 국녀들이 타고 가는 가마를 타고 이렇게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 했다라는 거죠. 국녀들이 타고 가는 가마를 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라는 거죠. 뭐예요? 아관파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관파천 1896년에 있었습니다. 자, 이 아관파천이 나타난 사건, 아관파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자, 1번 을미사변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맞죠. 그렇죠? 을미사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을미개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을미의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고정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 중에 하나 들어왔으니까 1번 맞고요. 2번, 원수부가 설치된 건 대한제국이니까 이후 상황이잖아요. 세 번째, 러일전쟁도 1904년 상황이잖아요. 이후 상황이에요. 그렇죠? 한일신야백, 어허 더 멀리 갔네. 1907년 아닙니까? 정미칠조약을 얘기하는 거고. 용안포 사건도 이 이후 상황, 훨씬 이후, 이 바로 직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1903년에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소모존이 빵하고 터진 것이 용안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있는 것은 배경은 1번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35번. 밑줄근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2번 장정의 체결로 우리의 관세권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고 하네. 어? 관세? 관세. 그렇지만 이 장정으로 일본의 최국대우. 에이, 그렇죠? 일본에서요.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여러 가지 조약을 다 체결했는데 최국대우를 못 받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아, 이걸 받고 싶은데. 그래서 한참 뒤에 우리랑도 체결해라고 했던 것이 뭡니까? 조일통상장정이요. 그래서 얘들이 관세, 우리가 내께. 그리고 방공령 이런 것도 너희 줄게. 단, 우리 이거 하나만 조라고 해서 최국대우를 가져가죠. 조일통상장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1번. 갑신정병의 영향이... 무슨 소리야. 갑신정병의 영향은, 결과는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 되죠. 그래서 갑한텐이라고 외우면 되죠. 자, 방공령 시형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그래 놓고 최국대우를 가져갔잖아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째, 일본공사관 경비법이 주둔하는 계획이 되었다. 이것은 이모군란 이후에. 그렇죠? 얘들이 재물포제약을 체결하면서 니들 못 믿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일본군이 직접 지키겠다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본군대가 최초로 주둔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4번째, 일본인 재정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1904년에 고문받아라. 고문통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티븐스, 메가타 이런 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부산 외 두 개항구를 개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건 강화도주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산, 인천, 원산을 차례로 개항을 하게 되죠. 원래 순서는 부산, 원산, 인천이네요. 그렇죠? 아무튼 세 개항구 개항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질문은 뭐예요? 2번이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아라 독립운동가인데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남궁학 선생입니다. 생물년대는 1863년에서 1939년까지고요.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고 동문학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1896년 서재필 등과 함께 무엇을 만들었대요? 아, 무엇을 만들었다. 그런데 무엇이 의회 설립운동까지 했대요? 공화제 수립하려고 했었고요. 이상재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라는 뭐예요? 독립협회죠? 독립협회. 그렇죠? 러시아와 일본의 한국 침략을 고발하는 논설과 기사를 실은 황성신문 사장을 역임했고요.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서 군장을 추소했다라는 거죠. 황성신문도 남궁학 선생이 참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898년에서 10년. 그런데 남궁학 선생보다 더 유명한 것이 뭐예요? 황성신문 하면? 신라방성대국. 그렇죠? 아무튼 지금 문제에서 남궁학 선생의 활동 중에 무엇? 단체를 물어봤던 독립협회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독립협회에 대한 활동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라는 거죠. 자, 1번. 고종의 강제퇴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건 대한자강회. 일제가 조작한 배고인 사건으로 와해된 안타까운 신민회. 그렇죠? 영음문이 있던 자리에 독립문을 건립했던 독립협회의 활동. 3번이 정답. 자, 4번.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이것은 1929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간회. 자,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독립군체를 발행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체 물어봤는데 이 독립협회는 3번에 있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37번 문제죠. 가와나 조약 사이 있었던 일. 이 시기와 이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거. 자, 이런 건 무섭죠? 한번 차근차근히 보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 가. 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운전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는 책임을 지고 한국 정부는 금우 일본군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에 어떤 조약도 맺지 않는다. 오호. 자,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황제폐하 아래 한 명의 통감을 두는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외교권. 그렇죠? 이거 을사늑약입니다. 그렇죠? 자,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을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치고요. 한국고등관리를 임명하고 회임하는 건 통감이 하고요. 한국 정부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마음대로 통감이 지금 하고 있어요. 통감이 절대권. 거의 절대권을 가졌죠. 그래서 통감 마음대로 막 통감의 권한이 엄청나게 강해진 것은 2년 뒤에 체결한 건 뭡니까? 한일신협약이죠. 그러니까 을사늑약과 한일신협약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라라는 얘기네요. 1번.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13도 창의군 서울진공작전. 정미의병이죠. 1907년. 그런데 서울진공작전은 언제예요? 1908년 1월 달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후 상황이니까 틀렸고. 관민공동회가 개최돼서 헌의육주를 결의했던 것은 이것은 독립협회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이 되겠죠. 동학농민군이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에 맞서서 왔다. 동학농민군. 동학농민 운동하면 언제예요? 1894년. 그렇죠?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 전명했으니 이것은 거문도 사건이죠. 1885년 이후 훨씬 이전 상황이고 고종이 헤이그에 열린 만국평화회의 특사 이준 이상설 이준 이분들을 특사로 파견을 하죠. 을사늑약 청외되고 요거에 분노해서 요것을 전세계에 알려라. 그래서 특사를 보냈는데 그 회의장에서 영국과 일본의 방해로 요렇게 된 거고 그 사실이 일본 본토로 알려지면서 일본에서 이거 뭐야? 고종 당신이 무슨 왕의 자격이 있어? 내려와 강제 퇴위되고 그리고 순종이 강제 즉이 되고 그리고 순종에게 방금 보신 한일신협약 정미칠조약을 강요하게 되죠. 참고적으로 순종도 역시 난 인정 못해 승인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강제로 돼요. 아무튼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맞죠? 정확하게 정답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8번 문제에 들어가 봅시다. 가 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인데 요것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사진은 1905년 어디에 유카탄반도의 계약 노동이민자 등을 수송했던 일포도입니다. 주택 무료임대에 높은 임금 등을 내건 모집광고를 믿고 이 화물선을 탄 천여명의 한국 사람들이 한 달 넘게 걸려서 에네켄 농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들은 광과 달리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 주라고 일을 했어요. 주거라고. 여기가 어딥니까? 이것이 멕시코예요. 그래서 멕시코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하와이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멕시코도 시험에 막 내요.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숙무학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막 대거든요. 멕시코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 지역 이렇게 나오면 보통 수험생들 대부분이 모르겠으니까 배 타고 가서 하와이 이렇게 푸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풀어봅시다. 1번. 권업회 기관지로 권업신문이 발간되었다라고 되어있는데 권업회는 연애주의. 그렇죠? 자, 2번. 독립군 양성을 위한 숙무학교가 설립되었다. 이것이 이제 멕시코. 이근영. 이분들이 이제 그 일종의 무관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를 만든 거다. 2번이 정답이다. 꼭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북로군정서가 조직돼서 무장투쟁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간도죠. 북간도에. 주권재민을 천명한 대동단결선언서가 작성되었으니 이것은 상하이입니다. 그래서 신한혁명당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당 이름을 모른다고 해도 이 선언서 대동단결선언에 대한 상하이 지역은 조금 기억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런 건 모르면 안 되죠.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언 일본 도쿄 일본의 심장에서 2월 8일 날 이렇게 되고 이것이 뭐의 도화선이 되죠? 3.1운동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 찾는 거잖아요. 멕시코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9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아봅시다. 한자 동양평화론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해도 뒤에 나와죠. 이 자료는 1910년 그가 옥중에서 저술한 동양평화론으로 원래 다섯 편으로 구상되었으나 사형집행이 앞당겨져서 서문과 정간만 지필 완성은 못해요. 그래서 미완의 농구로 남은 책이 동양평화론이에요. 일제의 한국 침략에 대한 비판과 진정한 동양평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대등한 연합이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삼흥학교 등을 세워서 인재약성에 힘쓰던 그는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힌트는 하나만 나왔어요. 그렇죠? 망명에서 연해주의 의병과 우영장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였고 1910년 류이순 과목에서 순국하신 분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죠. 그렇죠? 안중근 의사. 1번 봉우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홍범도 장군 아닙니까? 그렇죠? 자, 2번째 배델과 함께 대한민의 신보를 발간했던 양기탁 선생이고요. 그렇죠? 자, 3번째 하울빛역에서 이토희로부민을 사살하였다. 누구예요? 안중근 의사잖아요. 정답. 자, 4번째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서전서숙 누굽니까? 이상설 선생이요. 자, 5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는 누굽니까? 복벽주의 임병찬 의병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0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년인지 알아야겠다. 뭐 이런 거겠죠? 조선관세령 폐지대답. 와, 이거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거의 뭐 처음 보는 거니까 억!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오늘 총독부가 조선관세령 폐지를 발표했는데 당국은 일선 융화를 위해서 내린 조처라 말하지만 앞으로 조선인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은 뻔한 이치다. 일본산 상품이 조선에 물밀듯이 밀려와서 시장을 독점해서 자본과 기술의 열쇠에 놓여있는 조선의 공업을 흔적도 없게 만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 2번 조처로 조선의 제조업자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조선 폐지 관세령 모르겠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 물건을 사는 것이 일본만 있어요? 아니, 만드는 것이 조선의 공업. 자, 조선 사람들도 당시에 조선인들도 공장을 만들어서 막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건도 일본 것이 좋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세금 때문에 아, 이것까지 없애면 그러면 조선인들의 물건을 못 사게 하겠구나. 이렇게 머리를 엄청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이게 1910년대잖아요. 아, 그딴 게 뭐 있어요? 그냥 헌병에 가서 밀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지금 1920년대이기 때문에 애들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선 관세령 폐지되다? 근데 막 찍어 누르는데 뭔가 명분을 세우는 도양총독부 이런 거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1920년대로 푸시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도양척식주식회가 설립했다. 이거 1908년이잖아요. 탈락. 물산장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렇죠? 애들이 일본 물건 그 많이 사게 하려고 막 이렇게 일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싸고 좋네. 그러면서 살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정류사업은 총독부가 등장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1905년 상황이니까.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력이 공포된 것은 이건 1910년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되고 황국중앙총상의 상권수호운동은 총독부가 없어야지요. 그렇죠? 이거 1890년대니까. 자, 정답은 2번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좀 쉽게 나온 편이에요. 이런 것들 예전일차 같으면 여기에 막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선택지를 이렇게 만든다니까 1, 2, 3, 4 해서 막 뒤죽박죽 만들면 진짜 어렵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보면 딱 봐도 1900년대 10년 딱 그것도 10년 딱 놓고 1890년대 그러니까 떡하니 이렇게 나온 건 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보는데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라.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쉬운 문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대화가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얼마 전에 종로 일대에서 일어난 만세 서울에서 만세 시위가 있었대요. 이날 체포된 학생들에 대한 공판이 곧 열린다더군 아 체포됐구나. 윤희왕제 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세인데 서울 만세라고 하면 우리가 3.1운동 혹은 60만세 운동인데 윤희 누구예요? 윤희왕제가 누굽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의 인산일이니까 이제 답이 나왔죠. 60만세 운동이에요. 그렇죠?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럼 60만세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1번 원산 노동자 총파업 노동자들과 연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죠. 총파업은 1929년이니까 자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치안유지법 1925년에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이것이 시기적으로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0만세 운동을 할 때 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일본 놈들이 치안유지법을 들이밀어서 체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세 번째,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네 번째, 한일 학생 간 충돌이 발단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이거는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자, 다섯 번째,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가 결성이 되어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1929년, 아, 26년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면서 정우의 선언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고 대회에 물고가 터져서 우리도 뭉치자! 그러면서 하나의 거대한 독립운동 단체를 만드니 그것이 신간회 1927년이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2번 문제 들어갈게요. 미출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 난징, 위안소 구지진열관에 있는 만사계 위안부 동사는 고 박영심 할머니를 모델로 되었습니다.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운영된 위안소는 박영심 할머니의 피해 증언에 힘입어 기념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되어있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얘들이 이상한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걸 막 만듭니다. 이제 인적 자원 그래서 남성은 징용, 징병하고요. 여성도 징용하죠. 그래서 공장에 일하게 되고 일종의 징병 이런 거죠. 그래서 성적 노예로 이렇게 만들었던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라고 하면 전쟁이 광분한 1937년 이후의 상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1번 만주공벌과 일제 미스야. 그래서 청독부 경무국장 미스야하고 지들끼리 협의를 맺은 1925년에 미스야 협정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국인해안에 적용되는 조선태영령은 1910년대잖아요. 그렇죠? 공포는 언제 돼요? 12년에 됩니다. 내선 일체를 강조한 한국신민서사의 암성이 강요된 것이 얘들이 전쟁에 광분한 이후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 강압적인 통치를 목적으로 헌병경찰제도는 1910년대니까 틀렸고 평양 등지에서 반중폭동을 초래한 여러분 만보산 사건은 좀 생소하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1931년에 있었던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감정이 별로 안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거든. 중국과 관련된 곳에서 중국 사람들이 여기로 와가지고 숙대밭을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누가 시킨 거예요? 일본 애들이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막 시켜서 저기 경작해 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경작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봤을 때는 이때가 언제나 만주사변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일본 애들을 엄청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꼭두각시처럼 보여요. 한국 사람들은 나 일본 편 그러면서 일본 시킨 대로 막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때 막 무자비하게 이렇게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한국 사람 보호해준다라는 차원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감정도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강압을 못 입혀서 어쩔 수 없었구나.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본 편인 줄 알았던 거야. 이래서 난리가 났었던 사건인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만보산 사건? 이런 게 있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정답은 3번에 정답이 있다. 자, 다음 문제. 43번 문제 들어갈게요. 밑줄 그은 그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글을 찾아야죠. 이곳 낭진, 중국이죠. 천령사 예터는 독립군 간부 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조선혁명, 궁사학교죠. 조선혁명 간부학교. 훈련 장소입니다. 의열단의 단장이었던 그가 누굽니까? 김원봉 선생이죠. 그가 설립한 이 학교는 1932년부터 3년 동안 운영되었고 윤세주, 이육사, 이들을 배출하였다. 김원봉 선생에 대한 얘기죠. 김원봉의 활동으로 오른 것을 찾아라. 1번. 연해주에서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이상살, 1914년. 그렇죠? 자, 두 번째.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친일파를 처단하였다라고 돼. 최기중의 대한광복회죠. 나중에 김좌진 장군이 가담하게 되고 세 번째, 중국 국민당과 협력해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였다. 조선의용대 누구요? 김원봉. 그렇죠? 조선의용대 김원봉이니까 3번이 정답이죠. 자, 네 번째. 만주사변 이후에 대전자령전투에서 일본을 격퇴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한국 독립군. 그래서 한국 독립군이면 약간 좀 파란색이죠. 지청천 장군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을 지필하였다. 누굽니까? 1923년 신채우 선생이죠. 그래서 신채우 선생이 김원봉 선생의 의열단 행동강령을 작성을 해줬다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김원봉 선생에 대한 문제잖아요. 3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죠. 자, 44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조사보고서. 일제강점기 경성입니다. 청계천을 경기로 한국 인위사는 북촌과 일본 인위사는 남촌으로 나뉘었대요.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일제강점기에 서울이구나. 도시빈민은 토막민. 청계천이나 도시 외곽에 털을 잡았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일제강점기에 서울의 모습인데 지금 토막이라고 돼 있는 건 일제강점기 때 뭐라고 할까. 그냥 못 사는 사람들이 대충 집 짓고 집처럼 만들어 놓고 살았던 곳이 토막.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토막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죠. 자, 경성역, 서울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치구식 경성지점, 백화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가가 어디야? 단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되고 단성사만 봐도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단성사는 1907년 한국 최초의 영화관이에요. 그래서 단성사는 우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단성사 하면 뭐가 나오냐면 1926년 아리랑이 나왔죠. 단성사에서 개봉했다. 무성연화, 영화. 그렇죠? 1번, 어이구. 나온 게 아리랑이 개봉된 장소라고 탁 나오잖아요. 1926년 서울 단성사에서 아리랑이 개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정답이네요. 기미독립선언서가 인쇄된 장소는 어디예요? 보정사예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조선형평사 창립대회. 이건 알죠? 진주입니다. 진주. 자, 전형필이 수집한 문화재가 전시된 장소. 어디예요? 지금. 간송미술관이잖아요. 그렇죠? 강우규가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장소도 서울이에요. 대한노인단. 대한노인단. 그래서 어디? 서울역. 그렇죠? 서울역에서 폭탄 던졌어요. 지금 여기에서 관계가 있는 것은 1번. 서울 단성사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45번 문제. 다음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입니다. 자, 우리는 3천만의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해서 중국, 영국, 미국, 기타 국가들이 일본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한 것을 축하한다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 대일 선전포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격패하고 동아시아를 이렇게 하는 거다. 한국 전체 인민은 이미 반침략전선이 참여한 상태고 전투단위로서 이렇게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외고를 한국, 중국 여기에서 완전히 축출한다라는 거죠. 대일선전포고. 그렇죠? 대일선전선언서. 대일선전포고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1년 12월 달에 발표합니다. 1번.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이거 안타깝게도 1년 차이내 1940년입니다. 그러니까 탈락. 자, 국내 비밀행정조직으로 연통제. 야,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초기에 활동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초기 활동. 파리광화회의에 독립천설을 제출한 것도 초기 1919년 활동이고 의거활동을 위해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것은 상하이의 1931년 김구가 조직하게 됐죠. 미군과 연계하여서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던 것이 언제야 이게? 이게 1945년. 그러니까 이 이후 상황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봐도 지금 대일선전포고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쟁이 나와야겠죠. 전쟁 상황 5번이네요.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4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제주도에서 발생한 어느 사건이네요. 그렇죠? 토벌대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세력을 진압한다. 남한만의 단독선거? 이게 지금 공포가 된 거야. 그러니까 1948년 이후 그때 상황이잖아요. 선거가 이뤄져요? 이뤄지죠. 5월달에 이뤄지는데 그러니까 5월 50 총선거는 이전 상황, 직전 상황이에요.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초타닥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1948년에 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어요. 법원은 오늘 이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을 냈던 피해자 335명에 대해서 재심했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죠. 제주도 4.3 사건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번, 허정과도 내각이 성립되는 배경이 된 건 허정과도 내각은 4.19 영역 바로 직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탈락. 2번, 전개 과정에서 3.1 민주구국선언은 이것은 반유신운동입니다. 명동성당에서 있었죠. 그래서 1976년에 있었고 세 번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이 제정된 것 이것이 제주도 4.3 사건이죠. 그래서 2000년 4.3 사건 진상구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이때 만들어지니까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 3번이 정답.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안공사 이것은 뭐냐면 일자강점기가 끝난 다음에 미군정이 있었잖아요. 미군정에서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니들이 뭐야? 이쪽으로 이관해라고 해서 신안공사가 만들어집니다.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세 번째 있습니다. 4.3 사건 3번이 정답. 자, 47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옳지 않은 것. 독립운동가이자 유학자인 김창숙 선생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 회견에서 선생은 자유당이 강도적으로 통과시킨 보안법은 무효고 과거 부산 정치파동 때와 같이 반독재 국민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힌트가 자유당이 지금 죽은 권력이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네. 자유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마음대로 했을 때. 게다가 예전에 부산 정치파동 같은 것들이 있었대요. 이것은 부산이 임시수도였던 전쟁의, 6.25 전쟁 시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유당, 뭐 이렇게 나온 거 봐서는 이승만 정권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유당 보안법, 발췌기원이잖아요. 부산 정치파동.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중에. 그래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내용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승만 정부의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자, 1번 봅시다. 1번,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보감을 제거했다라고 돼 있죠. 이것은 이제 진보당 사건이죠. 그 4.45 입기원 이후에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사건이 있어서 진보당 이것들 안 되겠네 그러면서 습격을 하죠. 1956년.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진보당 습격하고 조보감을 체포하고 사형을 했는데 어? 사형이 안 돼. 그래서 보니까 법이 없어.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법을 만들어서 그 법 가지고 사형 그리고 집행은 59년에 집행합니다. 아, 이것이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다. 1공화국 때 있었어요. 옳은 설명. 2번,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그래서 인혁당 사건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은 언제입니까? 반유신 운동이잖아요. 명동성도항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세 번째, 정부의 비판적인 경향신문을 폐간했다라는 거죠. 이 사건과 관리하게 돼서 뭐 이상하다. 이 이승만 정부 너무 막 나간다. 법도 막 바꾸고 막 그러면서 비판을 하니까 얘들이 웃긴 애들이네. 얘들 폐간시켜라고 하는 이승만 정부죠. 자,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 1960년 이승만 정부잖아요. 자, 다섯 번째 반민특위를 이끌던 국회의원들에게 간척 혐의를 씌워서 체포했다. 이것은 1948년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해체한 것은 49년. 어찌되었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 없었던 것은 2번. 박정희 정부다라는 거죠.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자, 다음 문제. 48번 문제죠.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답해라. 즉, 새마을 노래가 새벽종이 울렸네. 이렇게. 이 노래는 새마을운동을 처음 시작한 정부에서 보급한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인 발전을 하려고 했었다. 이 정부의 경제상황은? 이라고 물어봤죠. 자, 당연히 박정희 정부잖아요. 1970년 제2차 경제개발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었던 일입니다. 새마을운동.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박정희 정부에 있었던 경제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1970년대. 자, 1번. 포항제철소 1기 설비가 중공되었다라고 됐는데 빠져요. 그래서 포항의 종합공장이 73년에 중공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이 오른 것으로 보고요. 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은 노무현정부로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3조 5항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증가했다. 3조 5항은 1980년대 중후반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자, 네 번째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자, 대통령 직속자문기구로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이것은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98년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오른 것으로 정답이 되겠죠. 자, 49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자,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찾아보자. 현행헌법 체제를 가져왔대요. 라는 거죠. 현행헌법 체제. 지금은 이제 5년 단임제네요. 대통령 5년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제. 누가 뽑아요? 직접 쓴 거죠. 직선제입니다. 국민이 뽑습니다. 자, 이 체제를 가져온 무슨 자료집이래요? 박종철 구문치사 사건이 있었고요. 1987년 1월 달에 있었죠. 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시민들. 이 모든 일들은 대통령을 자기들이 뽑기 때문이다. 직선제로 바꾸자. 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6월 10일, 60 민주항쟁이 있죠. 그래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항복하죠. 우리가 6.29 선언을 발표하죠. 우리가 당신들, 국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겠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7월 달에 이한일 열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뭐예요?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번,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계획이 직접 붕괴는 아, 11.6 사태죠. 1979년 11.6 사태. 그래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총으로 쐈다. 11.6 사태입니다. 자, 굴욕적인 한일 국교정상화. 한일 국교정상회는 1965년에 있었고 그 1년 전에 이것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6.3 시위, 6.3 항쟁을 전개하게 되죠. 양원지 국회가 출연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4.19 혁명 정도가 될 것이고요. 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광주에서 못 참겠다. 그러면서 시민군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자, 호원철폐와 독재차도 헌법수호 반대한다. 그렇죠. 니들이 뭔데 헌법수호한다? 하냐. 아, 직선지로 바꾸자. 허, 호원철폐, 독재, 타도.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구호였지요.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5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가해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 어떤 정부인데? 대북화해협력이래요. 복지제도가 확대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국민인권보호, 국가인권위원회도 만들어요. 이것이 2001년이고요. 외환위기, 어떻게 외환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되면 97년이지만 극복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기상황. 이게 완전히 기네수에 남을 기간이래잖아요. 1997년에 돈을 빌렸고 2001년에 상환을 했다라는 거죠. 다 언제예요? 김대중정부때입니다. 김대중정부 때. 그러면 김대중정부의 내용 대북화해협력 내용은 무엇일까요? 라는 얘기지요. 자, 1번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요? 이것은 1991년 노태우정부에서 있었고요. 7.4남북공동선명은 박정희 정부 1972년 상황이잖아요. 자,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노태우정부 1991년에 있었습니다. 12월에 있었고요. 최초의 이상가족 고향 방문 실현. 이것은 전두환 정부 1985년 최초자가 들어왔잖아요. 최초. 최초자가 없다면 이거는 이상해져요. 그러면 김대중정부에서도 있었으니까. 자, 다섯 번째.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조선에 합의하였다. 합의가 중요하죠. 합의 2000년이에요. 그래서 김대중정부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기존 회차에 비해서 어렵지 않았다. 라는 거죠. 쉬웠고. 이번에 시험 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다음 회차에서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 중요성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아는 것도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보고. 그렇죠? 모르는 것은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책 덮고 다시 이론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탄탄하게 해서 다음 시험을 대비하자라는 거죠. 기출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또 다음 회차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